1, 2, 1, 2, 3, 4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? 천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번하고 한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앞에 서류 꽁꽁 얼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의 반도 주지를 못했어 아 아 아직은 준비가 안 좋다고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열을 잃어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보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어쩌니 거울 앞에서 새벽까지 연습한 인사가 손에 들고 웃는 얼굴을 하고서 고개를 숙였다 아 아 아직도 준비가 안 돼 나와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열을 잃어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보여 열고 싶지만 너를 꿈 고민해도 좋은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속이 왈칵 뒤집히고 정말 소리며 눈치 챙겨야지 날 봐달라고요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좋아해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번쩍 울다 못해 내 맘이 굳굳 아우려와 두번은 말 못해 넌 시간 잘 들어봐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좋아해